벨기에 국대 빅네임인데 토비가 이적료 고작 500만 유로다. 왜? 사실상 이적료가 70억도 안됐다고 해요? 토트넘은 주력수비수 토비를 중동으로 떠나보내며 받은 이적료가 100억도 안된다. 런던지역지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는 31일 토트넘과 관련된 팬의 질문에 답을 하는 코너로 진행했었는데요. 이 중 최근 6년 만에 토트넘을 떠나서 카타르 알두하일로 이적한 벨기에 대표팀 수비수 토비의 이적료에 관한 질문이 등장했습니다. 토비가 처음에 언급된 이적료 그보다 훨씬 낮은 액수로 떠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실제 이적료를 알고 있나? 이에 골드 기자는 알더베이럴 질 이적료는 500만 유로 약 68억 4천만원 파운드로는 420만 파운드다. 처음에 나온 액수보다 훨씬 적은 사실이다. 텔레그래프 등 일부 언론은 토트넘이 수령한 이적료가 1300만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알라스 다이르가 언급한 이적료의 3배 수준입니다. 알라스 다이르는 그 이유에 대해 토비가 떠나겠다고 팀에 요청한 이후 관건은 그의 높은 연봉을 빼는 것이다. 고액 연봉자인 토비를 처분했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적료를 적게 받고서라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토트넘은 토비를 대신할 수비수를 이탈리아에서 찾고 있고요. 로메로는 계속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랑 비슷한 상황이네 그러면 연봉을 빼기 위해서. 홀란드 포그바 돈나룸마 슈퍼에이전트 라이올라의 고객가치는 8,318억원입니다. 킨두 여기야? 자 우선 돈나룸마 붙어볼까요? 덜리우트 비싸다. 데브리보다 베라티가 좀 더 비싸고. 그냥 우리가 아는 선수는 이제 홀란드 포그바 돈나룸마까지였는데 진짜 화려하다. 진짜 절대 흥정 안 해줄 것 같은 얼굴이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슈퍼에이전트 민호 라이올라는 수많은 특급 스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특급 선수 11명입니다. 유럽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포마크트는 라이올라가 보유한 선수들을 중심으로 베스트 11을 꾸려왔습니다. 홀란드가 가장 눈에 띕니다. 보세요. 숫자가 세 자릿수예요. 홀란드 가장 눈에 띕니다. 홀란드 현재같이. 트랜스포마크트는 1700억일지 몰라도 이... 와... 몸값입니다. 이거 이 종류 아니에요? 몸값 1778억원이고 첼시, 맨시티, 바르셀로나, 파리, 생제르망 등 다 원하죠. 예상 이정료 몸값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정료는 2800정도. 홀란드 본인도 놀랐어요. 다 소문이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저 정도 금액은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호그바와 둔나룸마, 데리우트, 라이올라의 손을 거치고 있으며 쟁쟁한 금액입니다. 라이올라 고객만으로 꾸민 베스트 11은 총 가치예요. 이정료 아니고 6억 800만 유로 8318억원입니다. 대략 그만큼 라이올라를 믿고 따르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질라탄은 아예 안 넣었네. 참 성공한 삶이야. 그죠? 아드보카트. 이거 보긴 봐야겠다. 우리가 이제 만나겠죠? 오피셜 한국 전 감독 아드보카트가 이라크 지휘봉을 잡습니다. 우리 아보카도 감독님.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았 역사상 첫 월드컵 원정 첫 승 딕 아드보카트 네덜란드 감독이 이라크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습니다. 근데 감독이라는 직업은 진짜 정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른데 어떻게 이 연세에도 야... 일을 하실 수가 있네. 그죠? 좋은 직업. 이라크 축구협회는 공식 채널을 통해 아드보카트 감독과 계약을 체결했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2022년 카테라 월드컵 예선과 덜프컵 등을 지휘할 것이다. 지난 5월에 올해군요. 페노르트 네덜란드 감독을 끝으로 축구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약 3개월 만에 다시 번복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라크랑 같은 조입니다. 제 오피셜로 지금 속보로 바바바바바바바뜨고 있어요. 지난 2005년 봄프렐의 감독의 후임으로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돼 9개월 동안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토고에 2대1로 승리를 거두어서 사상 첫 원장 첫 승을 이끌었고 강호 프랑스와도 1대1로 비기며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와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2대0으로 졌어요. 두 대회 연속 16강 진출 실패를 했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박지성, 안정환, 박주영, 이천수, 이훈재 등이 그때의 멤버입니다. 월드컵 직후 러시아 제니트상트 페테르부르크 감독으로 선임됐고 이후 벨기에와 러시아, 세르비아, 네덜란드 등 대표팀을 비롯해 알크마르, 아인트오벤, 썬더랜드 등 클럽팀 감독도 역임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페에노르트를 이끌고 1년 반 동안 팀을 이끈 뒤 지난 5월 마지막 경기 직후에 눈물을 흘리며 은퇴를 했지만 3개월 만에 이라크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으며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한국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에 함께 속해 있어서 한국과 아드보카트 감독 간의 맞대결 치러집니다. 한국과 이라크 예선 첫 경기 9월 2일 오겠습니다. 오, 국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오, 국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모두가 진심으로 돌아왔습니다.